아이유 아이유구나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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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렸을 때는 그죠 장난꾸러기 살 빠지기 전 초등학교 때 신범선 씨의 얼굴이 있네요 그쵸? 아니 초등학교 때 그리고 살이 빠지면 어 이유를 이용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초중고 초록 아니 근데 왜 표정을 아니 뭐든 악마에게 표정이 됐어 뭐든 악마에게 표정이 됐어 입술하고 눈이랑 다 힘을 줬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왜 울어요 웃기면 울어요 제가 좀 많이 웃기거든요 어우 선생님 아주 파이팅 넘쳐요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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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로 웃는 웃어 다른 분들은 뭐 외모 수정하고 싶으시나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? 아니 모아 씌.... 지금